너무 가깝다 너무 앞으로 간다 여기서 점점 앞으로 가는데 잡을 데가 없네요 그것을 항상 유지해야 돼 쭉 가 그냥 끝까지 쭉 가 쭉 깔짝깔짝 움직이지 말고 쭉 가 갔다가 오고 갔다가 오고 끝까지 가 끝까지 들고 아래쪽도 칠해줘야지 이제 코탑 들고 끝에 끝에 바스켓 바스켓 잡고 오케이 들어 돌려 팍 돌려 어 아래쪽으로 어 여긴 안 칠하셨네 뭔 말인지 알겠지 어떻게 요령 추운다는 건지 이렇게 요런 키오면 뭐야 저거 저요? 아니요 너말고